어느날 TV를 켰는데 토론 프로에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너무 당황했어요 오늘 제가 저기 가서 앉아있어 이런 느낌 아 이게 나이한테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크게 가슴 아픈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더 아픈 게 있나요? 아주 사소한 거에서 계단을 내려갈 때 자꾸 뭘 잡아 아 왜 이래 3주 전에 복근 보여주셨던 분이 점점점 그런 거 약간 무서워질 텐데 동경우 씨 저는 사실 피부가 그래도 좀 좋은 편이라서 스킨 로션을 20대 때까지는 바른 적이 없어요 카메라 감독님 줌 들어오시는 거예요? 네 피부가 당긴다는 말이 뭔지 몰랐었거든요 건조해서? 올해 초부터 뭔가 피부가 따갑다는 이 기분을 느껴왔어요 올해부터 그리고 재생 속도가 확실히 뭐가 이렇게 뾰루지가 나면 약간 그게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예전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지 제가 연예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마드네 여러분들은 나중감은 모두 안 난다 그게 진짜 나중감은 모두 안 나 KBS 공식 SNS에서 이럴 때 부쩍 나이 들어 자괴감이 든다 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늘 아가씨 아가씨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길 가던 중학생이 아줌마 이렇게 불렀어요 곱게 화장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울에 팔자주름 보일 때 샤워하고 나와서 내 생활을 봤을 때 자기 생활? 응 어쨌든 이런 거에 내가 늙었다고 느꼈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우이님 만큼 안티에이징 주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케반 네 그다음에 백옥 슈퍼신데렐라 이렇게 나왔대요 슈퍼신데렐라 슈퍼신데렐라가 아니고요 슈퍼신데렐라 슈퍼신데렐라 전반적으로 이 주사들은 모두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들입니다 뭘로 항산화제 항산화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카테킨 이런 항산화제를 주사로 만든 것들입니다 이게 안 마려도 되는 건가요?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항산화작용으로 세포가 건강해진다 이거를 다시 포장해서 항노화 다시 영어로 바꿔서 안티에이징 다시 동화 주인공 이름을 붙여서 신데렐라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국내 의료기관이 처방한 이제 뭐 주사약 같은 그런 의료 시술을 의약품 소비액이 2011년에 945억 원에서 2014년 1355억 원으로 43%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는 엄청나게 시장을 지금 부축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왜 이렇게 안티에이징 주사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? 누구든 잘 먹고 싶지 큰 욕심이 있죠 특히나 또 소식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거를 거의 돋닦는 생활처럼 365일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쉽게 주사 한방으로 얻을 수 있다면 욕심이 날 수는 있지 않을까 little rally big companies b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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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g